음악 여름축제로의 변신과 전통예술 중심의 공연예술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제23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많은 도민들과 국내외 공연예술계의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전북 14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소리축제와 한옥마을에서의 월드뮤직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축제로 전환한 첫 해였던 2024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아침 프로그램인 전주의 아침,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실내 공연장의 판소리 완창을 비롯한 수준 높은 공연, 저녁에는 한여름밤의 더위를 잊게 해준 야외공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전북 예술가,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이번 소리축제는 직접 프로덕션으로 제작한 개막과 폐막의 두 공연이 큰 화제가 되었고, 정통과 동시대의 다양한 전통, 대중, 월드, 클래식 음악 공연이 대부분 매진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 공연예술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미래를 더욱 응원해 주십시오.